누 merit 나, 여잖아 나를 욕하시는 마 여친 저를 위해 이별을 태칸 거야 미친 사랑 안 cotton 진정하세요! 지금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어머님이나 이모님이나 학생들이나 똑같아요 다 모아지경으로 delays 이렇게 지금 녹음하시면 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 소리는 이쪽이 조금 더 컸다보는 것 같아요 자 이쪽 마지막 자신 있으세요? 자 해오겠습니다 좀 더 입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가 한번 시작하시면 끊지를 못하셔서 근데 참 재미있으세요 이쪽분들은 찬인하 여잔하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끔 남자분들 목소리 들리는데 키 정확하게 잡고 들어오세요 찬인하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있거든요 처음부터 높이든지 내리든지 정확히 잡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시면 제가 그 뒤에 딱 들어갈게요 아셨죠? 네 자 한번 마지막 만들어보겠습니다 40 2 1 찬인하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계속 하세요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깨닫는 거야 그 다음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이 날은 아아아아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하면서 공연하면서 사실